이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반도체 PCB 기판주들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전략 저희가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위축되는 요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꿋꿋하게 실적과 함께 앞으로 성장성까지 담보되는 쪽은 PCB 관련된 쪽에 동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함께 5G 관련된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들어가는 관련된 기판 쪽은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를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실적 호조에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이런 시장이 좀 어지럽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실적과 연결고리를 맞춰가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본다라고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과거의 대덕에서 인적 분할이 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물론 PCB 쪽이긴 하지만 FCBGA라고 하는 플립칩 관련된 쪽의 성장세가 눈길이 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CPU, GPU 즉 그래픽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난이도도 가장 높은 이런 기판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기술력이 필요로 한데 그런 업체들이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담당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서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게 되면 2026년까지 계속 공급이 부족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평균 14%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딱 증서를 해야 앞으로에 대한 공급을 계속 맞출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G 스마트폰의 개화나 어떤 기판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는 수요가 높다는 측면 쪽에서 지금 현재 1,100억대를 투자해서 증서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 한 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한 1,240억 정도까지 예상한다라고 하면 실적의 변화는 계속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원대 돼 있는데 올해 실적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한 점 쪽에서 이번 하락을 이용해 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한 2만 1천 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2만 5천 원대, 손절가는 1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PCB 관련주 중에서 대덕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 1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아까 코스닥 분석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리오프닝 주 중에서 항공주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데 가격 기대해도 좀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9만 명을 넘어서면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이 하락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강하니까요 일단 1분기 내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2분기서부터 좀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패스 철폐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거를 지금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국내의 여행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내용은 백신 접종자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지금 2차 접종률이 8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상대국 입국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제약 요건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빠르게 해외 여행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체 관련돼서는 여객 쪽보다는 화물, 수송 관련된 그쪽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 항공사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 영업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물 운송이 증가를 하면서 상반기에 화물 전용기를 도입할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들고 나온 것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매출의 8조 7,500억으로 18%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4,600억으로 해서 500%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항공 운임 자체가 2000년 1월에 홍콩 북미 노선 기준으로 해서 3달러에서 지금 한 12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내도 화물 항공 운송에 대한 그런 수요는 아마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된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수출은 대부분 항공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시아나하고 합병 관련된 얘기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특히 공정위에서 이번 달 안에 조건부 승인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타 필요 국가에 대한 승인도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올해 내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올랐긴 했지만 2만 9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가금 3만 5천 원 손절은 2만 6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대한항공은 몇 가지 호재가 있네요 영업이익의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하물 항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 그리고 아시아나와의 합병이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등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